제일 필요한 남코스입니다. 실제로 많은 참가자들이 물웅덩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가장 많이 넘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인데요. 전날 멤버들과 함께 연습을 하며 친구가 된 스마일 가이 스미스 씨 부부입니다. 한국배아! 에이터! 에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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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카 팀 87, all over the sand cloud making their way to the family 아,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맛있다 왜 부분들이 이것을 하는지 뭔가 알 것 같아요 3, 2, 1,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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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어떻게 됐어? 타이틀 사이너스 진짜 안 써벌어 혼자 혼자 피는다 1, 2, 3, 1, GO! 1, 2, 3, 1, GO! 1, 2, GO! 1, 2, GO! 2, 2, GO! 3, GO! 3, GO! 4, GO! 3, GO! 이거 보면 진짜 사랑이 훨씬 더 굳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아내 얻고 달리기 대회. 사랑이 싹 드는 로맨틱 레이스 같지만. 사실 연습 없이 출전하면 아찔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를 떨어뜨렸을 경우 반드시 5초 안에 다시 업어야 하는데요. 5초 안에 업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저게 한 번 넘어지면 힘들어. 나 딴 나보다 더 긴장되는데.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있어서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나 엄청 긴장돼 지금. 고! 종수지성 커플 출전 바로 직전. 경기장을 술렁이게 한 마땅한 실력자들 출연. 오 장난 아닌데? 어린이들 주에 대한 편의점이 찍어요. 쎔! 새해 줌! 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다른 팀에서 뵙고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네, 정말요 대한민국의 한 팀으로 반갑습니다 저희는 장수와 지성입니다 그리고 회귀랑 폴린 켈리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론의 코너에이거예요 커플 바보 같아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장난아니에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